본 영상에서 굿게이밍 토너먼트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인을 눌러주세요. 대전 상대랑 준비가 됐다면 배틀 화면으로 들어가주세요. 여기에 상대방 배틀넷 아이디가 보일겁니다. 상대방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신축후 15분 후에도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면 관리자분께 알려주세요. 친구 수락이 완료된 후 상대방에게 도전 신청을 보내주세요. 도전 신청을 보내거나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사용 가능한 덱이 3개인지 확인해주세요. 대전 화면에서 덱을 스샷해서 상대방에게 배틀넷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만약 상대방이 덱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규칙 위반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이랑 대전할 덱 3개를 화면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승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주세요. 상대방이 패배 입력을 안한 경우를 대비해 승리 화면을 꼭 저장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다음 상대방이랑 맞춰질 때까지 덱이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설명드린대로 계속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관리자분께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